주식을 열심히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주식을 내가 공부해도 잘 못할 것 같으면 ETF에 투자하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현인인 걸 알았죠 어우 느끼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네를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기분이 무척 좋네 이제 약간 주식에 대한 기초를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겠구나 그리고 제가 거저먹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안한 얘기였는지 이제 알아요 아니! 앞으로 오를 거 알려주셔야죠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스튜피드 퀘스천 자 바닥을 보게 개미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 귀를 기울여 보게 매미들이 많이 들리지 않나?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하고 펀드 매니저 이 사람들 매미라고 하네 매미는 여름에 바짝 울고 네!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으면 누가 먹지? 개미요 개미가 먹는단 말이야 우리 개미가 매미를 먹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신나게 울으라고 그래 매미 끝이야 자 근데 이기려면 그래도 뭘 좀 알아야 이기지 오늘은 이리에프라고 하나? 이리에프라고 하나? 난 그런 거 몰라요 그거 그때 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etf? etf? etf는 말이지 네 저 사람이 알려줄 거 같아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세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에서 etf 그리고 미국 배당 주식 담당하고 있는 윤재홍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이 이제 매미야 매미 끝이야 일단 그 etf 들어가기 전에 방송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매도? 뭡니까 정확하게? 잠깐 좀 예시를 들어서 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준비물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아 나 또 좋아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제 세 명이 있는데 이분이 투자자 아 제가 투자자?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부님은 공매도 투자자 제가 공매도 투자자 네 자 그러면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만 원이에요 근데 사부계 생각하실 때 벌써 아이패드 5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부가 어떻게 하냐 저한테서 어? 너 아이패드 좀 나한테 빌려주라 응 아이패드를 빌려줘 아이패드를 빌려줘 그리고 저한테는 다시 아이패드를 빌려줘 그럼 난 5만 원이 생겼고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투자자는 10만 원 있다가 5만 원으로 줄었고요 저는 아이패드는 그대로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투자자는 5만 원을 번 거죠 나만 손해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아이패드 가격이 올랐어요 아 난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공매도를 쳤는데 아이패드 가격이 네 1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부가 이 아이패드를 저한테 다시 돌려주려면 아까 10만 원 받고 판 거를 이제 나중에 15만 원 주고 내가 따야 되니까 그러면은 은행에서 5만 원 빌려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냥 아이패드 그대로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어쨌거나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5만 원 올랐으니까 5만 원 수익 그리고 우리 사부는 5만 원 손해 가격이 기본적으로 내릴 때 하는 게 공매도 투자자라는 거 자 이거는 제가 그럼 수업료로 다시 해소를 에이! 자 그럼 오늘 ETF ETF가 뭐의 약자죠? Exchange Traded Fund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ETF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좀 교보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30%, SKS 5%, 네이버 4%, 셀트리온 3%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펀드 덩어리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주식처럼 한 주씩 사고 파는 거를 ETF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설명을 쉽게 잘해주세요. 아, 이해됐어요? 네네. ETF들도 보시게 되면 일정한 규칙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맨 앞에 운용사 이름이 나오게 되고 추종하는 자산, 우리가 투자하는 재산이고 마지막에는 전략, 혹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에 이게 다 있다는 거죠? 네, 이름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타이거, 차이나 CSI-300 레버리지 합성이다. 보시게 되면 타이거는 미래세 재산 운용, 운용사고 그다음에 차이나 CSI-300은 어떤 지수를 추종하냐? 중국 CSI-300이란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레버리지는 일반 수익률의 2배가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CSI-300이 1% 올라가면 얘는 2% 올라가고 얘가 1% 떨어지면 얘는 2%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약간 뭐지,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미래세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모든 ETF는 타이거가 붙어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별로 보시게 되면 앞에 코덱스가 붙어있으면 아, 그거구나. 타이거가 붙어있으면 미래세 자산 운용,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FAS라는 ETF는 다이렉션 데일리 파이낸셜 풀, 트리플 셰어 ETF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다이렉션은 운용사입니다. 미국의 세대짜리 이런 것들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운용하는 운용사예요.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 섹터를 주종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 트리플, 이거는 불은 그렇죠, 곱하기 세대인데 보통 증시해서 얘기할 때 불은 황속,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어, 곰은 떨어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이렉션에서 운용하는 운용사인데 금융 섹터를 주종을 하고 있고 얘는 위로 세대짜리다. 그래서 금융 섹터가 1% 올라가면 얘는 3% 올라가고 1%가 빠지면 얘는 3%가 빠지면 근데 ETF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ETF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말씀을 좀 예수시절을 못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을 잘못 드렸는데 ETF 중에 제일 오래된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SPY라는 ETF입니다. SPY? S&P 500을 추종한 ETF예요. 93년도에 상장돼요. 1993년? 네. 지금까지 운용이 돼요? 네,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미국 굉장히 대표 ETF 중에 하나죠.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ETF 개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컴팩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싸게 됩니다. 우리가 코스피백을 주식을 담아서 하려면 한 13억 정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ETF로 한다. 예를 들어 타이거 200이라고 하게 되면 한 2만 원 중반 정도 그러면 코스피백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수료가 되게 싸요. 운용도수가. 한 0.16% 정도 돼요. 0.16%?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16만 원만 비용을 내면 되는데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 92만 원을 도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5월 20자 기준으로 한 2,300개 정도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이거는 아마 해외펀드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 신청을 하게 되면 오버레일 정도 기준가를 삼아서 한 7일 정도 있다가 돈이 들어온다거나 우리가 ETF로 하게 되면 그냥 시장에서 팔면 바로 수익이 주식처럼 2, 3일 뒤면 돈까지 바로 들어와 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ETF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고르는 법. 어떻게 고릅니까? 우선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알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ETFdb.com이라는 사이트들은 상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ETFdb.com ETF를 종류별로 찾을 수 있는 스크리너가 있고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에코티 쪽에서 ETF들이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섹터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 우리나라에도 ETF 많은데 왜 외국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ETF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해외가 더 좋습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좀 더 편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런 큰 ETF들이 되게 많아요. 하루 거래대금이 20조가 넘다 보니까 제가 2, 3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티가 안 나죠. 아 규모도 중요하구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ETF들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운용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요. 미국 기준으로는 최소한 10억 달러 정도? 하나로 치면 1조 2천억 정도죠. 그 정도는 돼야지 ETF가 상장 차이의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ETF가 얼마나 컨셉에 잘 충실한가 이건 뭐 이렇게 많이 배울 건 없네. 이거 ETF만 잘 고르면 되겠네.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대상을 잘 고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투자할 대상 혹은 전략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같은 그런 투자 대상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내가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테마형 ETF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배당? 배당처럼 이렇게 뭔가 돈이 나오는 거 없겠네요? ETF들도 분배금이라는 걸 줘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ETF는 주식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이 배당을 주게 되면 그거를 설렁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다가 배당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아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운용사 같은 데서 다 조회가 가능한데 얼마씩 줬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ETF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상품별 자료 조회가 있고 여기 보시면 분배금 현황이 아 분배금 현황이 있네. 여기서 타이거 200을 눌러보게 되면 네.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4월 달에 440원을 줬어요. 주당.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주당 60원씩 지급을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 분배금들을 지급해드렸던 내역들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ETF를 한다면 어떤 ETF를 하고 싶은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얘기해봐요. 전기차. 전기차 있어요? 전기차 ETF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금융 들어와서 국내 증시 ETF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전기차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지수라기보다는 테마다 보니까 국내 업종 테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다 보면은 어?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있구나. 그러면 과거 시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도 올라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요. 보통은 ETF 분석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CU단 구성 종목 이게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대표 종목들 나와 있는데 LG화학이 10% 정도 삼성 SDI가 10% 이런 식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초보자가 기초 지식을 쌓다보면 ETF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ETF가 사실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사경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주식을 열심히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주식을 내가 공부해도 잘 못할 것 같으면 ETF에 투자하라. 이게 ETF가 결국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운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될 거는 같아. 될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ETF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ETF 내에 기업이 30개가 있다. 그중에 물론 망한 애들도 있을 거고 대박을 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평균적으로 커지면 ETF를 통해 투자를 하면 그런 어떤 산업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내 전체 금융투자에 한 ETF 몇 프로 정도 넣는 거를 우리 매니저님은 추천하십니까? 본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본인이 주식 등락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너무 즐겁고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ETF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떤 개별 기업 등락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써도 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겠다. 사부님처럼 그러면 개별 종목들로 플러스 알파를 누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ETF 괜찮네. 그럼 우리 이지선 제자가 네. 오늘 한번 쭉 찾아보고 네. ETF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럴까요? 한번 찾아보면 들어가 봐요. 그럴까요? 뉴딜 관련돼서 들어갑시다. 시장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진 말고 자 하여튼 오늘 ETF 우리가 좀 배워봤고요. 도움 많이 주신 미래의 셋 윤재형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봐